안녕하세요. 베가스디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3.5가 1등급으로 올라갈 시간. 자, 이제 올라가야죠.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 그 전에 캐스팅 올렸더니 어렸을 때 공부 안 해놓고 지금 1등급으로 빨리 올라가려는 거 도둑놈심보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 솔직히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뭐 도둑놈심보에도 어쩌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잘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잖아. 선생님, 이 3월 학평 총평 마지막에도 도둑놈심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꿈을 꾸고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있는 일들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도전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도전하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벽에 계속 부딪힙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오시면 되고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이 강사가 이승효가 되겠습니다. 자, 3.5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캐스트나 이렇게 보셨으면은 아, 그래 뭐 3.5등급 혹은 3페이지와 4페이지 3점과 4점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이제 벽이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쫓고 올라갈지에 대한 얘기를 저의 그 상승효과 이승효의 상승효과 그 최근 어떤 근황 같은 거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짧게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인데 여러분들 이제 모바일로 보시게 되면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목이 맥락이 읽히고 흐름이 보이는 상승효과 이승효 선생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2단계가 이제 3.5입니다. 기초균형공사 끝나고 이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 이제 3.5 그 다음 이제 딥으로 가는데 지금 이제 3.5를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개설 강좌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이제 드디어 개강이 되면서 3.5 시리즈가 3개가 짜자잔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2022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2025 상승효과 3.5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새롭게 출시가 된 이승효의 리얼 최신 기출 시나리오 3.5까지 이 다음에 이제 DB 3.5까지 DB 3.5이 완강이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3.5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 이게 좀 개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 이거 언제 교재 사지? 이런 거 망스렸던 사람들은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기계공 안 끝났으면 기계공 반복 충분히 하셔야 돼. 이제 3.5를 할 준비가 됐다면 지금은 이제 시작할 타이밍인 거죠. 이제 6평까지 두 달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제 6평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볼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5를 위한 또 선생님이 이제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선생님 게시판 보면은 클린학습 Q&A라고 있잖아.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은 밑에 보면은 뭐 이게 질문들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 질문 위에 보면은 Q&A 공지사항에 이 칼럼 1이 되고 푼 2, 3위를 위한 팩폭 요런 이제 칼럼이 있습니다. 요게 말이죠. 보시면 아이고 귀여운 우리 여미백에 염순이, 막내 염순이, 염순이가 있고 2, 3위를 왜 성적이 안 오를까?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은 요 칼럼이 있어요. 요 칼럼이 작년에는 그 메가쌤 칼럼이라고 해가지고 칼럼 코너가 따로 있었거든. 거기에서 그냥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지고 그냥 역대 최고 1위를 찍었던 그 칼럼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3.5라면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성적이 안 오르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생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선생님 새 소식을 보게 되면 공지사항 같은 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귀여운 염순이야 배기사진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도 있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은 어? 이벤트가 있네. 이승효티 수강평 이벤트에서 효자, 효녀, 효도르들을 위해서 수강평을 남겨주시면은 뭐 이런 이제 아이고 맛있겠다. 간식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벤트 중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남겨진 수강평들을 보면은 어? 선생님도 보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수강평을 남겨준 학생들 중에서 이번에 3월 모의고사 3월 학평 있죠? 3월 학평을 봤는데 성적 향상이 좀 있었던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밑에 왜 얘가 안 나올까요?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수강평 약간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수강평을 보시면은 어? 나왔네요. 자 밑에 보시면은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다른 강좌와의 분명한 차별점은 집중 유지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보시면은 작년 고2 11모 5등급에서 3모 84까지 와 기분이 엄청 좋겠다. 그쵸? 여기 보면 어? 작년 평가원 9모 7등급에서 올해 3모 84 미쳤네요. 자 이거 한번 이런 거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거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상승효과 3.5 수학2 작년 버전도 이미 완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듣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들으시면 되는데 이제 205 버전이 이제 올라올 거니까 이제 새 버전으로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버전으로 들은 학생이 3.5 듣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성적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뭐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런 거 해도 지금 이런 거 할 때냐 막 문제 벗고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선생님 믿고 잘 버텼더니 성적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이제 이벤트 중이니까 여러분들 효자연어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평을 좀 써주시면 선생님도 그거를 보고 수업에 더 반영해서 좋은 수업 만드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왜 좋은지 찐 3.5의 후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나는 좀 되게 와닿는 그런 수강평이었는데 그냥 뭐 무조건 좋다 이승열을 빠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풀이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타강사님의 해설을 들었을 때 모르는 문제 12, 13번 같은 해설을 보면 솔직히 이해는 되는데 3.5 학생들 대부분은 공감할 텐데 내 이해만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시험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3.5 수업을 듣고 나니까 시험장에서 이제 풀 수 있게 됐다는 거지.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를 현실적인 풀이라고 했고 밑에 보면 뭐 때려 맞추는 실력도 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을 무시해가지고 막 때려 맞추는 풀이를 가르쳐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3.5에서 가르쳐드린 풀이들이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트레이닝 방법이고 그게 또 실정에서도 도움도 되는 거지. 그죠? 이거 보고 또 약간 오해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막 때려 맞추는 그냥 날림으로 푸는 풀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정말 강조를 많이 한 사람이죠. 이제 교과서를 분석을 하다 보면 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건데 탁 집어가지고 트레이닝을 막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풀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아 정말 선생님도 이런 거를 보면은 그래 내가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이 3.5를 위한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그게 이제 완성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3.5에서 1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설 강좌 중에서 3.5에서 이제 완전히 신규 강좌죠. 최근에 이제 캐스트에서도 좀 약간 스포일러를 했었는데 이 시나리오 3.5 자 요거 뭐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강좌 정보를 보시면 시나리오 3.5는 어쩌다 어쩌다 하는데 교재를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를 끊어 읽을 수 있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그냥 주먹구시로 대충 읽을 수 있잖아. 근데 끊어 읽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이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세워드립니다. 1번, 2번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라 그러면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을 세우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야. 그걸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은 리얼 최신 기출 작년이죠? 2024 수능 9월 6평 가지고 이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기계공 다 듣고 나면 상승효과 3.5 수학 1, 2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3.5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리얼 최신 기출 가지고 문제 읽기 훈련, 시나리오 세우는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DB 3.5나 DBD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여러분들 지금 빨리 문제 풀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방법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의 최근에 그 근황 아 선생님 뭔가 새로운 강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궁금했던 사람들 많죠?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3.5에서 1등급까지 올라갈 시간이죠?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남들이 뭐 도둑문식 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어쨌든 우리는 잘하고 싶은 거잖아. 내가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할게. 자 3.5 파이팅입니다.